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오늘의 철구로 참깨를 갈고 오일로 손 마사지도 하면서 우울증, 불면증과 관련된 세로토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알면 좋은 내용들이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참깨를 갈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참깨소리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해줘요. 좋아요. 읽어드릴 테니까 감사드리기 확장 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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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롤을 아름답고 참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더욱 힘든 달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스피롤 스피롤 하지만 불안장에 코로나 블루 등 이제는 저를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란 더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로토닌 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얼마전에 우울증에 관련된 포스트를 읽고 궁금해서 또 찾아보게 되면서 또 찾아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세로토닌은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의 감정 수면등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도르핀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친구들도 각자의 영역이 있지만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고마운 호르몬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드립토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드립토판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와 봤습니다 첫째로는 드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음식 먹기 드립토판은 이 참깨에도 많이 들어있구요 견과류나 씨앗류 등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쩐지 음식 음식 마지막에 깨를 쏠쏠 뿌리면 더 맛있어 보이고 왠지 더 행복하더라구요 참고로 참깨 이 참깨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들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요리하고 마지막에는 꼭 깨를 뿌려서 행복하게 먹도록 합시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산 섭취도 세로토닌 분비에 영양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메가3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의 기름기 많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다크초콜릿 바나나 붉은 살코기 등에 드립톱판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기억했다가 다른 음식들과 함께 골고루 잘 챙겨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립톱판이 드립톱판이 많은 참깨 소리였습니다 두번째 두번째 먹는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마사지하기 한입 다크초콜릿 수정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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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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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간단한 손 마사지를 하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샵에 가서 전신 마사지를 받으면 가장 시원하고 좋겠지만 집에서 간단한 두피 마사지, 손 마사지, 발 마사지 등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추, 피로회복 등에 좋을 뿐만 아니라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우울증과 불면증, 스트레스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들으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규칙적인 운동도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할 때 드립토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운동을 할 때 드립토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요가나 명상, 심호흡하기, 긍정적인 생각하기, 음악 감상이나 예술적인 취미활동하기 등 세로토닌 분비를 활발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참 건강해지는 방법이 다들 말하는 내용과 똑같구나. 평범하고 다 아는 내용들이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기억했으니까 더 잘 챙겨먹고 하나라도 하나라도 더 실천하면서 다 같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으면 화요일 하는 바람인 이 손의 folk 손이 굉장히 부드럽고 시원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손 마사지 하면서 시원하고 기분 좋게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세로토닌 다리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